잘생겼다 형 춤입니다 연예인 심화는 뭐지요? 연예인 되겠으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31번 장보현 대상 장유영하니까 본인도 약간 벙수 표정이 있어요 약간 직장에서 부장님들이 추는 춤 같지 않아요 의상이 그때의 의상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오늘? 다시 한번 재현을 좀 해주세요 특기가 뭐예요? 맞춤입니다 맞춤이요? 보여주시죠 더urn 예지원 어 mosque 예지원 어먔입니다 예지원 어 prue 잘해 주세요 회원장님, 회원장님 잘해주세요. 아, 축하합니다. 아, 갑자기. 자, 어? 잠깐, 잠깐, 잠깐. 밤에 강가에서 한 번 만날까요? 아니, 지금 누가 주는 거죠? 제가 했습니다. 낚시를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특히 밤낚시. 아, 진짜요? 낚시를? 저도 감성으로 봤습니다. 여성분들이 밤낚시라고. 남자들이 보통 낚시에 빠지면 처자식을 버리고 낚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 마음을 알아요. 그 심정을요, 제가요.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. 그게 정말. 사냥은 보는 거를 저희가 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낚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느껴요. 낚시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, 매니아는? 낚시를 오래 했다기보다 한 13, 8년 정도.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세요? 일주일에 한 3, 4? 매니아네, 매니아. 지난주에는 빠가사리 한 20마리 잡아가지고. 매운탕. 매운탕. 고마른 한 거 잡아가지고. 다행히 다 빠가사리. 네, 인증샷도 찍어놓고. 그리고 이게 빠가사리 같은 경우는 이 낚시바늘이 속으로 삼키기 때문에 떼기도 어려워요. 그래서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아가미의 입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. 정확하게. 진짜 전문가시네요. 이러면서 돌리면 자기가 빠져요. 정말 찌가 내려갈 때가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처음에 딱 던지면 찌가 이렇게. 그렇지 야. 정말 아린다. 왜요. 미치겠어 정말. 쑥을 하면 쑥쑥. 어 쑥쑥. 매니아 하시네. 매니아 좋아. 매니아네 매니아. 정말 좋아 하시네요. 정말 좋아하네요. 그럼 평소에 낚시할 때 미끼를 뭘 써요? 그때그때 달라요. 물 사정에 따라서. 거기에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빠가살이나 이런 거 잡을 때는 구더기를 껴요. 구더기요? 하얀 구더기. 이게 약간 저기 딸알같이 생긴 거 있죠? 박경림 씨 구더지 아니에요? 구더지는 아니야? 구더지예요. 구더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짜 신기하게. 그거 있잖아요. 그럼 지금까지 낚시하시다가 잡은 고기 중에 최대 월척이 어느 정도였는지. 붕어로는 솔직히 35cm까지. 붕씨가 또 낚시 매니아잖아요. 어때요? 큰거예요? 큰거죠. 이거 던지는 것만 봐도 알거든요. 이거 지금 딱 자야 되는 거거든요. 찌 보는 것 중에서 그거까지 개인기 한번 펼쳐주시면 이쁘게 꾸며드리게. 미끼를 이렇게 딱 해야 돼. 털어. 밤이다, 밤이다. 오, 벚꽃이. 이렇게 하자. 진짜 밤 밑에만. 찌 쑥 들어가. 한 시간 동안 계속 봐야 돼요. 개인기다, 개인기. 개인기야, 개인기. 이차, 이차, 이차. 힘 좋아. 오, 야야 잘한다. 오, 야. 야야. 오. 아니 근데 전동철 씨도 낚시 좋아하잖아요. 배가 있어요. 아, 그런데.